그래서 얘는 무슨소리로 할까요? 포..포트..어? 아 포터 그렇지 포터 오케이 조심해야 될게 바로 ph 그렇죠 ph는 그렇죠 오케이 O는 O 뒤는 중판에서 포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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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? 체 오 이렇게 해볼까요? 체 체 체 체 체 체 체 오케이 그래서 ch는 ch ch a는 a a ir은 r r 그래서 합쳐서 체 체 조금 어려웠어요 체 잘 봐주세요 체 체 일단 체 체 ee가 무슨소리냐 ee가 ee가 ee는 e이 된다 이쪽 그렇죠 ee는 e Assass yd iri 3 그렇 여기서 조심해 해야 될까 eat nh t th is iani 이렇게 돼서 조심해 que t th ch 3 스 3 얘는 뭐가 될까요? 체크 한번 들어볼까요? 체크 체크 그럼 I가 뭐가 됐죠? E 그렇죠 I가 E 됐고 수심해야 됐고 CH는 Q 그 다음에 CK는 Q 합쳐서 체크 명아리라는 뜻이야 체크 체크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? O가 무슨 O죠 O 와 여기 외모아이다 Q K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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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아 맞다 뭐라고요? 손 좋죠 조심해야 될까 PH PH는 뭐가 되죠? 손 손 좋습니다 아깝다잉 얘는 이거 B가 소리 안나 그래도 말은 내야되지 않아요? 글씨 쓸 때는 쓰는데 소리를 낼 때는 안내 없는가 소리를 낼 때는 M만 내요? M만 내요 아까 내가 꾸면서 연습한건데 뭐 어떠라 그때? 어 U가 U가 어? T에 T에이치 T에이치 가 쌍씨옷 아니면 어 지귿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건 혀를 살짝 물어야 된다 그게 그걸 중요해볼까 쩔 쩔 쩔 쩔 쩔 쩔 뭐라고요? 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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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? 댓글 소리 에? 으음 에오리 을 때로 을 밖에 없지 셰엘 그렇지 셰엘 뭐라고요? 셰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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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껍데기 남기시죠 오케이 잘했어요 시험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